많이 놀라셨죠? 네. 일단 오늘은 입원시키고 이따 다시 한번 오세요. 감사합니다. 진짜 운이 좋았네요. 그래도 뭉치가 주인 닮아서 그런가 잘 참네요. 그리고 오늘 치료비는 괜찮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사진도 찍으시나 봐요. 아, 취미로요? 이따 오시면 뭉치 퇴원 기념으로 제가 한 장 찍어드릴게요. 진짜요? 네. 감사합니다. 뭉치야, 누나 이따 올게. 조심히 들어가세요. 이따 봬요. 아, 제가 마무리할 테니까 먼저 퇴근하세요. 네, 먼저 가보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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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계세요. 선생님, 저 뭉치 때문에 왔는데요. 선생님. 빨리 오셨네요. 아, 네, 선생님. 저 뭉치는요?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치료실에 있습니다. 뭉치 많이 아파요? 좋아질 것 같았는데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. 일단 우선 들어가서 상황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. 네. 들어가시죠. 네. 네. 왜요? 네. 왜요? 아니요. 그게. 왜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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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